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헤드입니다 오늘 2월 25일 새벽 7시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좋은 소식 그 다음에 재빠른 소식 정확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밤을 새고 있는 저는 빅헤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죽겠네요 자 오늘 이곳에 찾아온 곳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바로 눈반입니다 그러나 그냥 눈반이가 아니에요 저희가 찾아온 눈반이는 바로 테스트 서버 눈반입니다 왜 이렇게 높게 뛰지 테스트 서버 눈반입니다 자 이 눈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소식이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텐데 바로 둠피스트의 건틀릿이 탈취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티라는 천재 소녀 발명가가 개발한 인공지능 AI 로봇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VJ 특공대 같네요 일로 가보면은 공격팀 공격 진영의 대기장소에 파괴된 OR15라는 로봇들이 파괴되어 있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트위터와 오버워치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스가 한가지 전달됐는데요 바로 둠피스트 건틀릿이 탈취당했으며 괴한의 습격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로봇들이 파괴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라는 뉴스가 공식 홈페이지나 그런 데 올라왔죠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게임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달려가보면은 어... 좀만 더 갈게요 좀만 더 아 조금만 더 갈게요 아 좀만 이렇게 가보면은 저희가 맨날 수송하던 바로 그 둠피스트 건틀릿에 어 유리가 깨져있고 탈취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이로 인해 사람들이 어 둠피스트가 곧 나올 것이다 또는 둠피스트가 아닌 24번째 다른 영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것은 곧 새로운 영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후! 자 굉장히 기뻐할 소식인데요 굉장히 오버워치가 오버워치 같은 게임은 이제 업데이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패치 간격이 넓어질수록 루즈해지는 감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바로 신빙성을 이제 더해주는 한가지 소식 바로 이겁니다 빠밤! 이게 무슨 나라 언어예요? 바로 러시아 언어입니다 러... 러시아 언어는 뭐야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 공식 오버워치 채널에 가보면요 새로 비공개 동영상이 추가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이 비공개 동영상이 무엇이냐 바로 어... 이 재생목록에 새로운 동영상을 업로드해놓고 지금 숨겨놓기만 했다는 거에요 어... 이 소식이 굉장히 새로운 영웅이라는 수축에 이제 그... 사람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게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게 아나가 추가될 때도 손브라가 추가될 때도 이러한 과정과 똑같이로 똑같이 비공개 동영상이 추가가 되고 하루에서 이틀 뒤에 바로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웅도 하루에서 이틀 뒤에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영웅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물론 PTR 서버 테스트 서버에서 출시를 하고 조정을 거치고 본서비에서 들어올거에요 시즌4 초반에 들어올거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시즌3 시즌4 시작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어... 그러므로 우리가 곧 새로운 영웅을 만나볼 수 있다 이런 희망찬 소식 그리고 가슴 설레이는 소식을 어... 시즌3 종료와 함께 없어진 경쟁전으로 인해 굉장히 큰 마음의 상실감을 어... 상실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 실패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위해 재빠르게 달려온 빅헤드 특파원이었습니다 새벽이라서 굉장히 피곤하네요 빨리 영상 올리고 자야겠어요 빠이빠이!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